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제 컨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단화 가격 기준, 정확히는 1월 11일자 가격 기준으로 해당표를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이 RTX 4070 Ti의 가성비가 상당히 궁금했을 텐데 그 제품도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표는 이전표와 다르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색상의 짙음으로 각 성능을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칠을 해뒀고요. 그리고 녹색은 늘 아시다시피 추천 제품에다가만 칠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면 표 보기도 귀찮다면 녹색 제품군 중에서 사시면 크게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표를 수정하는 데는 육퍼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애청자 육퍼님의 도움이 있었다. 한 번 더 언급하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하이엔드 제품군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하이엔드 제품은 제가 4090부터 6800XT라고 해놨는데 사실 6800XT부터 3090 정도까지는 전세대 하이엔드죠. 그래서 이제 와서는 하이엔드라고 얘기하기에는 퍼포먼스급에 가깝습니다. 이 4070이 사실상 퍼포먼스 라인업인데 얘네들하고 성능 비교해도 딱히 앞서지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이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대 하이엔드와 현세대 하이엔드 그리고 플래그십까지 뭉뚱그려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이 제품 제가 추천해놓은 거 보면 여러분이 살짝 의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성련님 4090 좀 더 비싼데 이게 뭐 가성비라고 넣어놨어요. 여러분 가성비는 가격대 성능 비율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 국산 전투기 200억이 넘더라도 가성비 제품이라 해외에 어느 정도 수주가 되고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혹은 2000만짜리 아반떼도 우리가 가성비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4090이 뭐 300만원, 200만원 중반 이 정도 하더라도 가성비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표를 볼 줄 아시는 분은 태클 걸 거예요. 성련이 순위보니까 9등인데요. 얘가 가성비 제일 9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사실 플래그십은 원래 가성비가 없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제표를 보셨다면 90 시리즈는 가격 1% 성능을 내기 위한 가격이 막 12,000원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499 어떻습니까? 6,800원이죠. 다른 제품들도 대부분 6,000원에 가깝거나 6,000원 초중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기 있는 제품들은 가성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뭐 1,0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99은 어떤 느낌입니까? 499 대비 돈을 더 준 만큼 499이 성능이 좋다. 혹은 6,800 대비 돈을 더 준 만큼 499이 성능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원래 플래그십은 특정 계층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적당히 가장 높은 성능을 만들고 그만큼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사치제로 판매하는 겁니다. 근데 이 4090은 그래왔던 갈래와 다르게 가격 대비 성능이 나름 준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4K 기준으로 여러분이 풀업을 했을 때 100프레임 정도 제대로 뽑아줄 수 있는 그래픽 카드는 4090밖에 없어요. 물론 저사양 게임을 한다면 그 밑에 글카로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트리플 에이크 게임 레드헤드 리뎀션이라든지 아니면 디비전 2라든지 아니면 싸유 펑크 이런 애들 4곱 혹은 풀업으로 100프레임 정도 인접으로 뽑아내려면 선택의 여지는 409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90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거 솔직히 사치품이지 이거까지 싸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K 모니터를 제대로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 원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봐도 괜찮은 모델이라 생각하고 4090을 색칠해뒀습니다. 자 그 밑에는 4080입니다. 성장님 4080도 그럼 돈준만큼 효과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4080은 녹색칠을 안해놨어요 하실 텐데 이 4080의 포지셔닝이 애매합니다. 이거는 사실 4K 상업으로 하면 100프레임까지 안 나와요. 대충 한 70프레임에서 좀 안 나오는 게임은 5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아니 90하고 80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차이 안나는데 지금 보시면 성능격차가 353%인데 260% 되어있죠. 그럼 100% 기준은 뭔데요? 대충 100% 기준은 예전 모델 2070 정도를 100%에 가깝게 잡았었는데 지금 여기 삭제되어서 없거든요. 여튼 2070 슈퍼 정도를 4K에서 100%에 가깝다고 잡고 봤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기준점은 3090을 200% 잡고 잡은 건데요. 4090은 이 3090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성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350%니까요. 이거 200%면 두 배까지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70%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4080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090하고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죠. 맞죠? 얼마 차이 난대요? 30%예요. 30%면 꽤 크죠. 그건 맞아요. 그래픽카드 한 두 단계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분명히 9090하고 80은 범접할 수 없는 범위의 성능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80은 플래그십도 아닌데 이런 높은 가격을 제공하는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게 좀 아쉬운 제품이에요. 특히 이 4090 같은 경우는 기존의 4090 가격이 원래 처음 출시했을 때 22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10만원, 20만원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4090 4080 같은 경우에는 좀 거시기 한 게 원래 3080 10기가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얘 처음 출시했을 때 100만원 좀 괜찮은 제품은 110만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처음 출시할 때부터 170만원부터 230만원까지 얼마나 올랐나요? 거의 80% 올랐죠. 그래서 80에 이름을 붙인 것 치고는 가성비도 없어 보이고 가격만큼 성능이 나온다고 한들 플래그십도 아닌데 이런 높은 값어치를 제가 지불할 만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4090처럼 4K 정보가 할 수 있는 글카도 아니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4080은 메리트가 비교적 떨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는 4080 쓰라고 했잖아요. 이제 4070TI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80은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딱 예산이 저만큼인데 일단 70TI보다 좋은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 선택 여지는 없겠죠. 아무튼 80은 그래서 추천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7900XTX가 되겠습니다. 7900XTX는 지금 이슈가 있어요. 레퍼런스 제품은 온도 이슈가 있습니다. B레퍼는 온도 이슈가 없습니다만 여전히 드라이버는 좀 불판하고 오류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으니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구매를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3090TI는 지금 사면 그냥 호구입니다. 이런 호구가 없어. 가격도 비싸고 사실상 품절이 되어 있고요. 그럼 중고로 사는 건 어떤데요? 중고로 살 때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면 별로 권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070TI의 새 제품하고 4090TI의 중고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나거든요. 그래서 기왕 살 거 AS 빵빵하게 남아있고 전선비 좋고 소음도 낮고 온도도 잘 나오는 4070TI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3090TI는 패스하겠습니다. 4070TI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인데 여기 등급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5,000원 초에 가까운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남은 6,000원이나 아니면 6,000원 중후반대까지 가는데요. 5,000원 초에 가성비는 어느 정도 좋냐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긁어봐도 6,800 빼고는 얘 가성비를 위협하려면 마땅히 없습니다. 6,800하고 비교하자니 성능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죠. 이게 뭐 146%인데 얘는 얼마입니까 220% 이 4070TI는 4090TI 대비 4K에서는 살짝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고 그 외의 상대에서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주사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에요. 전세대 하이엔드를 위협하는 제품. 근데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20만 원인데 일단 뭐 100만 원 초에 나왔다는 거예요. 에이 70TI가 저렇게 비싸게 나왔는데 비싼 거 아닌가요? 네. 저도 비싸다는 말에는 아주 공감합니다. 나는 70TI가 80만 원이나 비싸봤자 90만 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상보다 3,40만 원 비싸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매우 비싼 제품입니다만 가성비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좋은 건 맞습니다. 이 인접하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것보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비싸지만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드리고 4070TI 100만 원 초에 들카를 사겠다면 이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추천한다 라고 마음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7900XT 이것도 7900XT처럼 드라이브 문제도 있고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을 보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살 바에는 그냥 당연히 4070TI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3090 중고가 아니어서 보면 안 되겠죠. 3080TI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점에 시장이 거의 품절이지만 소량 물건이 있는데 가격이 전혀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거 살 이유 하든 없습니다. 더 전력 소비가 낮고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4070TI가 있습니다. 가격도 더 싸고요. 그냥 이거 쓰십시오. 6950XT 이것도 지금 시점에 사기 좀 애매하죠. 4070TI보다 비싸니까요. 308012가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더 비쌉니다. 별로예요. 6900XT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4070TI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4070TI가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408010기가 이거는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아 최적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4070TI 쓰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408010기라도 거의 품절이기 때문에 물건이 있는 건 한 종밖에 없더라고요. 6800XT 이거는 그나마 가격적으로 좀 싸기 때문에 살 만한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면 종종 있는데 실제로 4070TI 가는 게 맞겠죠. 20만 원 더 추가를 하게 되겠지만 성능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165% 대 220%니까요. QHD로 봐도 185% 대 213%면 꽤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 성능 차이는 난다는 거여서. 그러니 6800XT보다는 4070TI 쓰는 게 좀 더 나은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쭉 보고 있는 하이엔드 퍼포먼스 라인업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건 사실 명확히는 이 두 제품이라고 보면 될 거에요. 하지만 진짜 예산이 딱 100만 원 정도 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6800XT까지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녹색으로 칠해놨지만 실제로 여러분 구매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라인업은 이 두 개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하이엔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 얘도 살짝 올려서 위에 해주죠. 하기에는 이제 성능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6800은 밑에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6800부터 2079 슈퍼까지 퍼포먼스 라인업인데 2000 시리즈는 애초에 단종이 되었죠. 그래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뺄게요. 그리고 AMD의 6000 시리즈 중에서 6600 시리즈. 6600 시리즈가 그냥 6600도 있고, 6600XT도 있고, 6650XT도 있는데 얘네들은 오류 보고가 비교적 잦습니다. 6700이나 6800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매 자체를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아요. 컴퓨터를 매우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데 얘네들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 있습니까? 결국 남아있는 건 6700 시리즈나 아니면 3060Ti의 싸움이 되겠죠. 물론 3070이나 3070Ti도 있지만 3070Ti는 지금 가격이 꽤나 급격하게 올라가서 가성비가 전혀 없고요. 3070은 대부분 제품 품절이고 한종인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살만한 가격이 순이 있으나 이것도 구매를 권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제가 AMD한테 좀 색안경을 끼고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6750XT나 6700을 사시면 가성비 좀 있게 쓸 수 있어요. 둘이 가성비가 매우 비슷한데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정도예요. 가격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뭐 6750이나 6700 중에 좀 저렴한 거 내충 갖다 쓰시면은 분명히 5600과 좋은 짝이 될 거고 여러분이 FHD에서는 웬만한 게임 다 편하게 즐길 수 있고 QHD에서도 약간의 옵션 타입을 한다면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게임인 가성비 PC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드라이버 지웠다가 다시 까는 것도 잘 못할 정도 초보예요. 이슈 같은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컴퓨터 잘 몰라요 하시는 분은 다소 비싸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 더 혹은 8만 원 정도 더 투자하셔서 3060 Ti 가시면 어차피 성능은 뭐 6750이나 6700이나 3060 Ti나 막 체감이나 좀 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10% 안 나니까요. 3060 Ti 가시면 봄용적으로 쓸 때, 작업용으로 쓸 때도 편안하고 그리고 뭐 드라이버 문제도 비교적 덜 하고 호화성 문제도 덜 타기 때문에 게다가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감가도 덜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봤을 때 3060 Ti에도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60 Ti GDDR6 제품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전님, GDDR6X는 어때요? 이것도 뭐 가격 큰 차이 안나 보인대요 하실지 못했지만 이게 10만 원 차이 나죠. 근데 성능 얼마 올라갑니까? 10%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GDDR6X라고 나오는 3060 Ti는 솔직한 말로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거의 뭐 3070 가격에 가깝거든요. 얼마 차이 안나죠. 3070에 비교했을 때. 이건 진짜 가성비 없습니다. 한 5에서 6만 원 정도 더 떨어져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 외의 제품은 아까 언급했던 이유로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두 라인업 추천드릴게요. 4060 Ti, 2750 XT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아싸리 6800 XT까지 올라가 주시고 저는 좀 더 권장하는 방법은 여기서도 또 돈을 더 보태서 사실상 4070 Ti까지 가셔야 제대로 된 체감, 엄청난 체감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퍼포먼스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은 메인스트림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 아까 얘기했던 이유로 6600은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오류 보고가 워낙 많아서 이거 잘 쓰고 있다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쓰는데 불편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몇 개 안 나갔는데 자꾸 손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한테, 컴퓨터 초반 분들한테는 특히 추천하기 어려운 제품이니까 빼고 보면 딱 한 종밖에 없습니다. 1등 뺐으면 그다음 뭐 봐야 되니까? 2등 봐야겠죠. 2등하고 3등하고는 얼마 차이 있는데 3등은 없대요. 얘도 만만치 않게 오류 보고가 있거든요. 많이 고치긴 했는데 여전히 게임 하이 프레임이 너무 많이 출렁이고 A750 심지어 가성비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 밖에 없어요. 3060 12GB입니다. 3060 8GB나 어때요? 하고 종종 물어보시는데 3060 12GB나 8GB나는 생각보다 쓰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냥 딱 봐도 한 15% 차이나죠. 근데 가격은?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3060 8GB가 더 비싼데요. 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12GB가 오히려 더 싸더라고요. 물론 최저 가격 제품으로 찍어보면 3060 8GB가 만원도 더 싸긴 하던데 만원 싸고 10% 성능이 떨어진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쭉 꺼봐도 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3060 12GB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메인스트림은 끝. 메인스트림 하위랑 엔트리 라인업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는 수준이에요. FHD 상업에서도 프레임이 이게 평균 프레임인데 60에서 80 사이밖에 안 나와요. 그럼 최소 프레임은 50 방어도 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약간 있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FHD 모니스터에 있어도요. QHD는 뭐 꿈도 못 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쓰는 것보다 얘네들 심지어 가격도 있잖아요. 어차피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맨 밑에는 6500 XT 빼고 근데 6500 XT는 성능이 너무 낮아요. 63%죠. 여기 4060 TN 비교하면 두 배 차이 나거든요. 이건 너무 낮으니까 이거 빼고 위의 급들 요정도 쯤 되면 그래도 쓸만한 거 아닌가요 하실텐데 얘네들 가게를 안 봐봐요. 30만원이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3060 TN 3060 TN 3060 TN 12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40만원이죠. 10만원 차이나는데 성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40% 50% 넘게 차이나요. 성능 차이가. 그럼 뭐다? 10만원 주고 40% 50% 성능 좋은 이거 가는 게 맞습니다. 뭐 치킨 한 4, 5번 덜 먹더라도 이거 가는 게 확실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여기 있는 라인업을 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게임이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돌아가더라도 진짜 옵션 타입을 많이 해야 되거나 고사인 게임을 한다면 혹은 가격이 부서서 선차이는 많이 나오는데 굳이 살 이유가 없거나 뭐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싹 다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트리 메인스트림 하이라인업은 그냥 멸망했다고 적어놨어요. 성전이 그 밑에 애들은 어떤데요? 제가 화면을 표시할 용도로 필요한데 여기 것도 살 놈 없어요. 아니 얘네들은 진짜 게임이 안 들어가는 수준이거든요. 1.60 되면 뭐 60프레임 정도 나오는 게임이 있는데요. 뭐 그렇긴 한데 상공 60프레임 나오면 최소 프레임 40프레임 이렇게 나와요. 이거 불편해서 못 씁니다. PC하고 콘솔은 다른 게 콘솔은 꾸준히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유지해 주는데 PC는 안 그렇거든요. 특정 구간에 심하게 프레임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콘솔은 30프레임으로도 할만한데 PC는 60프레임으로 할만한 프레임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나는 참고할 수 있다라는 좀 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케바케다라고 이해하겠지만 대부분 유저가 불편하면 피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게임 용도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 화면 표시 용도로 쓰는데 화면 표시 용도로 10만원, 20만원 투자할 이유 있나요? 그냥 내장 그래픽이 있는 거 쓰면 되지. 요새 라이젠 시리즈 7000시리즈 있죠. 내장 그래픽이 다 파운돼 있습니다. 인텔의 F가 안 붙은 모델 내장 그래픽이 다 파운돼 있어요. 전세대 제품 중에서도 5600G라든지 4600G라든지 4600G 같은 경우는 13만원, 4만원밖에 안 하죠. 근데 괜찮은 CPU 성능에 내장 그래픽을 제공해 준다고요. 여기에 있는 1030 수준의 내장 그래픽 지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진짜 돈 주고 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화면 표시 용으로 필요하시다면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을 쓰시고요. 여기에 제가 성능 퍼센트, 얼마 차이 나는지 내장 그래픽끼리 비교를 해서 쓰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좀 더 내장 그래픽 있는 CPU 사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제일 밑에부터, 제일 위에까지 모든 그래픽 카드의 가성비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공감이 되지 않나요? 상당히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난 좀 다른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게 좋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의견 표시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어차피 표에 있는 수치는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이 수치대로 봤을 때는 그냥 녹색 칠해 놓은 놈이 보통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최종 정리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최종 정리를 생략하겠습니다. 옆에 적혀있는 요 내용들 한번 체크하시면 이게 정리라고 보시면 될 거 같네요. 그렇게 오늘의 영상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은 일요일 혹은 월요일날 월간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사과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앞으로도 활동을 위한 영상 Sonra야 할게요. 이거 더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사과 함께 하려고요.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